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연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떨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인천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사실에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설레기도 하고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은 국민 여러분이 선수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컴백했거든요 제목은 슈가프리카곡인데요 인천 아시안게임과 맞물려서 저희도 한번 신나게 무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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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